우리의 연애와 신혼은 다른 커플들처럼 마냥 행복했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행복할 것이라고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자, 고마워. 오늘은 우리의 결혼기념일. 뭐 좀 마실래? 매년 챙기지만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이 날. 어쩌면 그녀에 대한 내 사랑이 식었는지도. 선영아, 우리 이혼하자. 행복하지 않잖아, 우리. 나 밤새 많이 생각해봤는데 딱 한 달 동안만 내가 요구하는 행동들을 무조건 따라줬으면 좋겠어. 이해할 수 없는 이혼 조건이었지만 나는 동의했다. 30일만 지나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그냥 가는 거야? 나 안아주고 가야지. 손 한 번만 잡아줄래? 사랑한다는 말이 듣고 싶어. 사랑해. 키스해줄래? 손 잡아줄래? 살며시 눈을 맞추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느새 힘을 맞추고 나는 매일 그에게 안아달라고, 키스해달라고, 손 잡아달라고, 사랑한다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녀의 사랑과 보살핌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여태 그러한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었다. 대리님이 바라보다가 어느새 힘을 맞추고 노을에 비친 그대가 수줍게 내게 기대어 키 작은 속삭김에 너를 사랑해 대리님. 왜? 제가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대리님 어떻게 하셨어요? 프로포즈? 네. 글쎄, 내가 어떻게 했었지? 내가 약속할게. 매일매일 당신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 말할게. 나랑 결혼해줄래? 난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느새 힘을 맞추고 노을에 비친 그대가 수줍게 내게 기대어 키 작은 속삭김에 너를 사랑해 난 그녀를 다시 찾아야 했다. 마오. 다행이다, 갇히진 않았나 봐 전아 이제 내가 약속할게 매일매일 당신 손을 잡고 안아주고 입맞추고 사랑한다 말할게 영원히 매일 사랑을 느끼다 사랑한다면 덴티스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